신영철 대법관 사퇴 때부터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신영철 대법관 사퇴가 촛불 22 때 사건 배당에 압력을 넣었던 대법관이죠? 네. 2008년도에 촛불 집회와 관련한 집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위헌법률수처한 제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관계없이 빨리 사건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재판에 관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임의로 사건 배당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 불거져서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좀 부당하다.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께서는 좀 거취를 표명하셔야 된다. 이런 형태의 글도 제가 올렸고 판사회의도 제가 주도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도 개선 부분에 관해서도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한 이런 문제 제기도 주장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원장님들이나 윗분들이 볼 때는 불편하게 여기셨을 것 같고 속칭 찍혔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에 중앙지법 법원장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지법 법원장이셨고 그 뒤에 2009년도에 대법관이 되셨는데 그 대법관이 된 뒤에 그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신영철 대법, 중앙지법 법원장이 있을 때 중앙지법에 계셨죠? 서기호 판사가. 그런데 저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그걸 알게 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008년에도 서기호 판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건 처리율은 1위, 조정률 2위를 하셨대요, 중앙지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영철 당시 법원장이 하 평가를 줬다는 거예요? 아마 중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1위, 2위 정도나 됐는데 하를 줬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상은 왜 안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때 왜 상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판사 보시기에 본인은 왜 탈락했다고 보세요? 일단 대법원에서 저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대법원에다가 저는 사실 대묵고 싶어요. 묻고 싶다. 도대체 저를 왜 탈락시켰는지. 이 근무 성적이 현지에 불량하다는 점에 증거가 없는데. 단지 근무 평정이 하위가 하카 다섯 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 평가에 불과하고. 간단히 말해서 모르겠다? 네. 그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 안 됐습니다. 제가 오히려 역으로.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주도하셨던 것. 그게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네. 그래서 그 근무 성적과 관련해서 전혀 답변이 해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 이 성적 부분은 핑계에 불과하고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제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부분이나 SNS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작용하지 않았겠냐라고 추출할 수 있습니다. SNS 활동하신 거는 다 금년. 작년부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 다섯 번 받으신 걸 쭉 역산을 해보더라도 아무래도 어쨌든 2008년, 2009년 후란 말이죠.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인사위원회까지 가서 탈락한 사례가 지금 네 번째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한 사건은 지금 정확히 안 알려져 있고 두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1993년에 신평 판사가 탈락했고 97년에 방위선 판사가 탈락했는데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법원 개혁을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거나 법원 개혁에 관한 어떤 주장을 폈다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탈락했거든요. 자, 유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게 사실은 법원 개혁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태가 벌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고등부장 승진 제도를 비롯한 사법관료 시스템에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대부분의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사무분담이라든가 사건 배당할 때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법원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법원장이나 대부분 행정처와 갈등을 비롯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평정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근본평정 점수가 낮은 분들 인사위원회 가기도 전에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라면 본인이 그렇게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굳이 예를 들은 지금까지 몇 건 없었으니까요. 심평판사, 방위선 판사, 우리 서교 판사까지 공교롭게도 법원 개혁에 관한 활동과 연결되거든요. 이거 그렇게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심사통보를 받을 때부터 이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추측이 됐기 때문에 제 객관적인 통계표가 분명히 평균치인데 왜 내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사직하지 않고 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막 소집되고 있습니다. 더 퍼질 것 같죠? 네,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런 기사 제목이 없더니 오후에는 사법파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갈까요? 그거는 제가 예측을 못하는데요.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이유가 지금 판사회의는 저 서교 판사에 대한 구명운동 차원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요. 저 사건을 저의 연임심사를 계기로 해서 연임심사가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되느냐 가장 합리적이어야 될 법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대부분의 판사님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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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행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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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